꿈 꿈 꿈 꿈 꿈 꿈 꿈 가슴 아빠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전 아직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 내가 봐도 담고 싶은 부분이 좀 많거든 아빠 아빠 저랑 되게 친구처럼 막 얘기해요 저도 미래에는 저도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되게 고민도 잘 들어주고 뭐랄까 거리가 없는